공산주의의 개념 공산주의의 개념은 단지 소유물에 대한 평등한 분배를 의미하는 것만이 아니라 생산의 3요소인 토지, 노동, 자본의 봉위를 목표로 하는 개념인데요. 또한 인간은 누구나 평등해야 한다는 것을 세워 계급과 사유재산을 소멸하는 것을 지향하고 있는 인연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론적인 설명은 저도 늘 어려워하기 때문에 이 정도로 서두를 열고 오늘 소개해볼 소설 작품은 1945년에 영국 런던에서 발표된 조지오 월의 동물농장으로 공정하고 평등한 자원의 분배를 지향하는 공산주의적 정부가 부패로 향해 가는 모습을 담아내고 있는 작품이죠. 소설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읽어봤을 법한 작품이지만 스마트폰 시대에 소설책 읽을 시간이 녹록지 않은 시대인 만큼 짧은 시간 안에 간단하게 요약 정리해보겠습니다. 먼저 줄거리를 살펴보자면 매너 농장이 작품의 배경인데 이곳에서는 존스라는 농부가 농장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작가가 매너팜이라고 이름을 붙인 것은 그때부터 고통받던 장원을 의미하는 곳이었죠. 그러니까 존스가 중세시대의 귀족이나 영주, 혹은 산업혁명 이후에 자본을 손에 쥐고 있는 부르주아였다면 매너 농장에서 힘들게 직접 일하고 있는 자들은 이 소설, 동물농장의 주인공들인 동물들이었던 겁니다. 작품이 비판하고자 하는 시대적 현실 반영을 대조한다면 매너 농장은 현재 존재하는 러시아가 아닌 로마노프 왕조 등의 황제가 통치하던 이전 러시아 제국을 의미했고 동물농장 시대로 접어들어서는 소련이 탄생한 겁니다. 그리고 동물들은 러시아 제국에서 소련으로 탈바꿈 되어갈 때 살아가는 일반 시민들을 의미했던 거죠. 작품에서는 어느 날, 늙은 수퇴진 메이저 영감이 꿈에서 개시를 받게 되는데 영국의 모든 들판을 동물들에게라는 슬로건을 내세우며 동물주의라는 것을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이는 이 소설 작품이 등장하기 약 100년 전에 활동했던 19세기 후반의 과학적 사회주의 사상가 마르크스의 활동을 뜻했죠. 수퇴진 메이저 영감은 다른 동물들에게 귀족들과 자본가에게 들판을 빼앗아 이상 농장을 건설하자고 이야기합니다. 메이저 영감이 사상을 우선 질렀지만 이를 행동에 옮긴 동물들은 나폴레옹, 스노우볼, 스킬러 이 세 마리의 돼지들로 메이저의 동물주의를 다듬으며 이상 농장을 만들어가기 시작했죠. 이 세 마리의 돼지들은 작품에서 가장 똑똑한 동물들로 등장하는데 이 중 스노우볼은 러시아의 유명한 혁명인 10월 혁명에서 혁명의 주역인 레온트로츠키를 나타낸 돼지였습니다. 러시아 혁명을 이끌었던 인물이었던 만큼 소설에서도 스노우볼은 동물들이 지켜야만 하는 7개명을 지정하기도 하며 온건하며 합리적인 돼지로 등장합니다. 이에 반해 나폴레옹은 프랑스 19세기 초반 프랑스의 황제임에서 동시에 독재자 행보를 보였던 나폴레옹을 뜻하기도 하지만 시대적 배경으로는 소련 공산당으로 공포정치를 행했던 이어시프 스탈린을 나타낸 돼지였죠. 즉, 마르크스를 나타내는 메이저 영감이 공산주의 사상을 만들어내고 트로츠키를 의미하는 스노우볼과 스탈린을 의미하는 나폴레옹이 현재 인간이 통치하고 있는 매너농장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하루는 인간들이 동물들에게 먹이를 제때 주지 않게 되는데 이를 계기로 혁명이 일어나면서 인간들은 농장 밖으로 쫓겨나게 되고 혁명의 성공에 농장을 차지한 동물들은 매너농장의 이름을 동물농장으로 바꾸게 되죠. 동물주의 사상을 전파했던 메이저 영감이 세상을 떠나고 스노우볼과 나폴레옹이 7개명을 기준으로 동물주의를 실현하며 초기에는 생산량이 증가하고 모두가 평등한 세상이 다가오는 듯 했습니다. 동물들의 7개명을 요약하자면 두 발로 걷는 생물은 무조건 적이며 어떤 동물도 옷을 입거나 침대에서 자면 안되며 술을 마신 것도 금하고 다른 동물들을 죽여서도 안된다. 그리고 모든 동물들은 평등하다. 이런 내용들로 담겨 있었죠. 그렇게 누구나 행복한 세상이 다가오는 듯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슬슬 이 동물주의를 실현한 동물이 누구냐를 내세우면서 돼지들의 권력 잡기가 시작됩니다. 그나마 스노우볼은 전체 생산량을 높이기 위해 풍차 개발을 연구했지만 나폴레옹은 스노우볼과 권력을 나눠먹는 것도 마음에 들지 않았죠. 권력은 독재로 존재해야 하는데 강경파인 나폴레옹과 옹검파인 스노우볼이 티격태격하다가는 결국 나폴레옹이 이기게 되고 스노우볼은 농장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폴레옹은 사실 풍차는 내가 만들 계획이었다고 거짓말하며 쫓겨난 스노우볼은 인간과 내통하는 사이였다며 그는 이제 우리 동물들의 적이라고 몰아싸우기 시작하죠. 시간이 지나면서 나폴레옹은 차차 자연스럽게 여러 가지 명분을 만들어내며 7개 명도 변질되어 갔으며 대부분의 생산량은 자신의 이득을 보는 방향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또한 자신에 대한 불만을 가진 동물들은 처형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는 다른 동물들을 마치 자신의 노예로 부려먹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여러 동물들이 각자의 성격을 나타내는데 미니무스라는 돼지는 지도자 나폴레옹을 위한 찬양의 신화, 문학 작품을 써서 현실에서는 소련을 찬양했던 막심고리키를 나타냅니다. 참 물론 막심고리키 작품 중 어머니라는 책을 읽어봤는데요. 19세기 러시아 제국 시절의 인생의 잔인함 등을 잘 묘사해서 사상과는 무관하게 글을 참 잘 쓰는 작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러시아 문학에서는 톨스톤이나 도스토옙스키처럼 꽤나 유명한 작가가 막심고리키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동물농장에서 또 다른 동물로는 복수라는 말이 등장하는데 이 작품에서 가장 순수하고 착하고 열심히 일하는 말이지만 너무나 순진했던 탓에 동물주의의 이상을 끝까지 믿고 일만 하다가 마지막에는 도살장이 끌려간 동물로 나오죠. 지도자의 말에 비판을 전혀 하지 않고 나폴레옹의 말은 언제나 옳다고 주장하다가는 결국 자신의 죽음을 피하지 못하는 동물로 등장합니다. 복수보다 더 적극적으로 나폴레옹을 광신적으로 쫓아다니는 동물들로는 양들이 등장하며 이들은 자기주장 없이 무조건적인 정치선전에 앞장서며 나폴레옹에게 복종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현실에서는 스타일린을 광신적으로 따르는 단체를 의미하며 작품에서는 나폴레옹이 혜택을 주는 양지바란 자리에서 편하게 풀을 뜯어먹는 집단으로 묘사되죠. 나폴레옹 체제를 무조건적으로 찬양하는 집단과는 달리 지적인 역할로 나오는 벤저민이라는 당나귀도 있습니다. 돼지들이 장악해가는 동물 용장을 보며 비판하는 시선을 갖고 있지만 정작 자신의 주장을 행동으로 옮기지는 않죠. 다른 동물들이 볼 때는 그저 시니클하고 성격도 무뚝뚝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는 내신 묵묵히 일하는 복수를 존경하고 돼지들이 복수를 도살장에 팔아넘길 때 분노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의 분노는 복수가 죽으러 가는 그 한순간 잠시 찰나였을 뿐이며 이제 남은 삶의 고통은 절대 변하지 않을 것이라며 신세 한탄만 하게 되죠. 동물농장에서 말하는 누구나 공정하고 평등한 세상을 꿈꾸는 공산주의는 그 이상으로 많은 이에게 행복을 줄 것만 같지만 결국 공산주의를 통치하는 주체조차도 개인이라는 인간들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인간이란 본질에 욕심을 바라는 존재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국가를 컨트롤하고 있다면 결국 평등이라는 것은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죠. 권력의 달콤함으로 인해 독재와 부패로 이어지는 공산주의 비판소설, 동물농장에 대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이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부탁드리며 많은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